전라도 말인데 좀 이물 없다 이물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냥 뭐 편하고 자연스러워요 그냥 늘 있었던 것 같고 낯설지가 않죠 여기는 그냥 뭐 객석도 그렇고 그냥 들어가면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그런 데에요 편해요 굉장히 편한 뭐 그런데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혼자 하면은 절대로 이렇게는 할 수 없는데 같이 하니까 뭐 내가 지쳤을 때 누가 좀 부축도 해주고 같이 기대서 사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연극은 협업이 아니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재밌게 하니까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 연출이고 그리고 이제 작가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희곡이 좋으면 마음이 동하죠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중국 희곡이라 어디라 그런 건 아니고 이 얘기가 굉장히 좀 꽤 아프고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끝까지 그냥 절망을 향해서 치닫는 어떤 한 인물 근데 그게 이제 1930년대의 인물이지만 그 당시에 인력거꾼을 묘사했지만 이 시대의 어떤 동시대성으로 봐도 충분히 그럴 법하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로 2019년으로 가지고 와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연출로서는 이 이야기를 잘 끌고만 가면 관객들이 충분히 감동을 느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원작이 라오서 선생의 그 소설이거든요 그 소설이 좋아요 그래서 그 소설의 힘만 무대에서 좀 잘 구현해서 표현만 되면 관객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가 그러면 난 갈팡지팡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대사 좋아하고요 그리고 인생은 욕창 같은 거라는 그 대사 좋아하고 그 다음에 죽고 나면 흑한 줌이야 그게 다야 그 다음에 살고 죽는 것이 특별한 게 없구나 이 대사 그 대사 좋아하고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 대사 중에 나오는 거 낙타도 그것쯤은 알아 죽음만이 진짜야 뭐 이런 대사 있죠 굉장히 처절하네 이거 행보라니까 너무 거창하고 저는 늘 작품을 할 때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그리고 인연이 닿는 대로 이렇게 계속 해왔어요 오페라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 올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창극도 있고 연극 좋잖아요 연극 좋죠 세상 뉴스 보면 그거 뭔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연극 속에서는 뭐 연극이 훨씬 더 좋은 세상 같아요 그러니까 연극은 사실 우물 안 같은데 이렇게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물 안에 있으니까 저 사람들 참 깝깝하고 답답하고 꽉 막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물 안에 있어서 바깥에 별을 보잖아요 그 우물 안에서 볼 수 있는 그 테두리만큼의 별만 보잖아요 근데 그게 무한한 상상을 하게 하거든요 결국에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노상 봤던 별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소중한 게 별로 없지만 우리는 많은 상상을 극장이라는 그 껌껌한 공간에서 상상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열려 있어요 생각 외로 그래서 상상력도 더 많은 것 같고 인간에 대한 관대함이나 배려 그 다음에 뭐 정서적인 안정감 같은 것도 훨씬 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바깥은 너무 많이 노출이 돼서 살고 그냥 이렇게 허 벌판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엄청 직업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을 보시고 그냥 저는 나름대로 이제 탄미적인 절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망하지 마시고 삶을 아름답게 좋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 대사가 있는데 꽃은 축복으로 태어난다고 어떤 시인의 말을 이렇게 인용해서 넌 대사가 안에 있는데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아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죠 공연 자체는 그거는 계속 기록이 남아야 나중에 세월이 지나도 아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아 이 배우가 어렸을 때는 이랬구나 이게 다 기록이 있잖아요 다 소멸해버리는데 연극이 그냥 사라지는 예술이다 그게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말에 그거는 잘못된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록을 했으면 좋겠고 대신에 기록도 또 정말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소식은 든 맞고 천국 여러분이 그 다음 소식은 고구마